여러분들 너무 예쁘시네요 춤춰보세요 화난 연기 화난 연기 귀여운 연기 깜짝 놀랬어 눈부셔 엄마가 왔어 물을 엎지르고 장난치고 막 펜으로 다 낙수했는데 엄마가 왔어 너희들 엄마 이제 다음 연기 어? 다음 연기? 어 그러면 어떻게 와서 무서운 연기 그러면 테리의 옷에 파스타 소스가 그래서 생피한 표정 갑자기 음악이 나왔어 음악이 나와서 신나는거 신나 리듬타구 누가 더 댄스 배틀 누가 이기나 也f 사진 파스타 하하하 갑자기 이렇게 춤추고 놀고 있는데 도윤희가 나타났어 혜리야 혜리야 너 왜 이렇게 춤 못추니? 아니야, 얘 이뻐! 도윤이가 도윤이가 너 춤 너무 못춘다 이래도 도윤이 좋아? 아니, 혜리지 아니, 혜리 혜리한테 도윤이가 아, 도윤이가 아니라 누구지? 아, 귀민이 나 귀민이 말하고 왔어 귀민이가 나타나서 어, 혜리야 너 춤 너무 못춰서 아니야! 그래도 너 귀민이 좋아? 그래도 귀민이 좋아? 어, 그래도 귀민이 좋아? 아, 싫어? 그러면? 아, 싫어? 그러면? 싸울꺼야? 싸울꺼야?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갈까? 알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탭댄스 탭댄스가 뭔지 알아? 춤 폴짝폴짝 뽀짝뽀짝 가자, 들어가자 누가 이겼어? 나 너 혜리가 이겼어? 둘 다 이겼어? 아, 그거 만지지 마 벙개맨인데 그거 만지면 더 좋은데? 엄마도 물리줄줄꺼야 엄마를 왜 물리쳐 엄마를 왜 물리쳐? 엄마가 화내고 그러면 엄마가 화내면? 엄마가 화내면? 엄마가 화내면? 엄마가 발사해? 아니, 내가 발사일꺼야 엄마도 물리줄 수 볼 수 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